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안녕하세요 조하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러블러브 초코 케이크입니다 오늘 초코가 너무 땡겨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가 되게 귀엽네요 초콜릿부터 먹겠습니다 엄청 커요 너는 거 좀 좋아하네요 반죽 더 맛있게 먹으면 또 먹으면 또 먹어요 나의 근처에 제가 너무 좋아해요 땡클 저렴함 롸 철리 와 제가 매번 뚜레쥬로 케이크만 먹다가 이번 파리바게트 친구가 기프티콘을 선물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매해서 가져왔는데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고맙다 친구야 진짜 파리바게트 러블러브초코 꼭 사줘 꼭 사서 드셔보세요 녹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아 이 초콜릿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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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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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네 오늘은 파리바게트 러블러브 초코케이크를 먹어봤는데요 마침 오늘 초콜릿이 진짜 땡겼는데 친구 덕분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